황 선생님! 황 선생님! 거기만! 전하와 함께 꽃을 구경하고 싶습니다. 전하께서 아직 동궁이시고 제가 궁녀였던 시절처럼 모든 게 다 괜찮았던 그 여름날처럼 일생의 소원 치고는 의외로 소박하구나 겨우 천리경을 써보겠다니 저하께서 쓰시는 거 볼 때마다 정말 궁금했단 말입니다. 구경만 해야 하는 사람의 심정을 저하께서 아십니까? 아십니까? 말했지 않느냐? 난 너와 가족이 되고 싶다고 꽃을 좀 사왔어요. 왜 이러세요 누나? 혹시라도 나 좋아하지마. 난 절대 할바마마처럼 사랑하지 않는다. 두 번 다시 이 손은 절대 놓지 않는다. 그리하지마 없소서. 그리하지마 없소서. 한글자막 by 한효정 ULA store 공개